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 명장 전문가님 소개해드립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랜만에 또 서울경제TV에 복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최 명장입니다.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과거에 방송을 또 한 오랫동안 했었죠. 네. 그리고 제가 첫 방송을 또 한 10여 년 전에 서울경제 여기서 했었습니다. 아, 방송 데뷔를 여기서 하셨군요? 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친정에 온 기분이시겠어요? 네. 네. 관련돼서 그러면 앞으로도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 더 좋은 내용 알려주시려고 또 다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드릴지 궁금해요. 뭐 포인트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장, 제가 생각하는 관심 종목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시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또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완벽하게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최명장 전문가님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 톡 열어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문자 샵 008 2번으로 최명장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해 주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최명장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2차 전지도 대형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운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테마주들은 또 툭툭 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우리 전문가님이 어떤 포인트로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또 그중에 대장주, 에코프로나 이들 종목들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들이 또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과거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제약주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지각변동이 일어나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의 트렌드가 이쪽에 잡혀있다는 건 아는 곳이고 그 안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그중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 넘으니까 또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슴에 쏟아졌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상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오늘 또 역시 혼조세였다. 혼조세였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5, 6년 전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때와 지금 코스닥을 또 시총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들로 거의 다 재세팅이 된 느낌인데 그중에서도 오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이슈였고 2차 전지주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아내면서 흔들린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나 바뀐 부분을 잘 캐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좀 팔아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정부에서 좀 언급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주들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항상 이슈가 나오면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 없죠? 그렇죠. 몇 개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집이 가벼운 중소형주 중에서의 급등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알고 보면 대기업에서 수혜를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단계적인 이슈는 단계적인 이슈일 뿐이다. 이슈는 이슈일 뿐이다. 이렇게 테마주들은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인 글로벌 이슈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 중국을 방문을 해서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사실 매크로적인 지표들 중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혹시나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중국 방문이.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제니 옐런 재무 장관의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깊이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냥 우리 심플하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그럼요. 일단 내년 바이든도 대선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긴장관계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사전 작업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9월에 또 G20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거름을 또 깔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 됐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계속 안 좋았다, 좋아졌다 이런 관계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약간 밀당? 네. 그리고 내년쯤 되면 아마 중국도 지금 내부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서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관계 거의 밀고 당기기의 연속인데 서로가 지금 취하고자 하는 방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그간 하지 않을까. 중요한 건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님? 우리가 투자하는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정말요? 백두지표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제 능력에서는 좀 벗어나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CPI라든지 TPI. 그러니까 소부자 물가주수나 생산자 물가주수가 다 예상치를 하여했단 말이죠. 좋지 않게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또 꺼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 살려야 하니까. 더군다나 지금 시진핑은 3년임. 거의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군중의 심리를 달래야 될 시점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런 중국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종목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매크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시되 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걸 한마디만 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대중 수출 의존도가 과거에 한 25% 정도 됐어요. 지금 좀 다운됐을 겁니다. 그만큼 여전히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도 수혜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최명장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시장에 대한 내용 혹은 시황 내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함께 해주시는 최명장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P&T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북미발 배터리 장비 발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국내 장비 업계에서 수주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해당 종목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을 울린 종목으로 오늘 P&T 소개를 드릴 텐데요. 12.21% 오른 채로 6만 3,4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터리 장비주로서 P&T,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P&T에 대해서 우리 최명장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칠판을 들어주세요.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2차전지 시장 확대 수혜주다라고 적어주셨어요. 3분기부터 발주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수혜주는 맞나 봐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테슬라 독주체제에서 다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은 도로를 가다 보면 벤츠도 있고 BMW도 전기차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장비업체나 소비업체는 당연히 지금 시장이 말 그대로 화랑이죠. 끝인가요? 전문가님? 그 안에서 PNT를 오늘 또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가 지금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PNT가 오늘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PNT를 꼭 집중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장비업체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PNT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인연이 있는 게 약 10여 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여 년, 8년쯤 일상 킨텍스에서 그때 2차전지 관련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PNT 부스로 갔더니 그때 상무님이었는데 그때 롤트롤 장비 관련 얘기도 설명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하긴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가져오지는 못했고. 여하튼 이 종목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 한 2년은 또 쉬어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응축된 에너지 상방을 튀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을 크게 뻗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가 상승에 대한 일단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많이 올라서 만 원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긴 했지만 많이 올라서 조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조정은 쉽게 조정의 깊이가 나오지가 않아요. 당분간은 지금 현재 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P&T 지금 차트적으로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P&T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롭티스라든지 제1MNS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터리, 장비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굳이 장비 업체 중에서 저는 P&T. 이걸 장비 중에서는 P&T? 다만 지금 현재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템에 대해서는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굳이 장비 업체 중에 탑을 뽑는다 그러면 저는 P&T를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혜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 배터리 장비 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베스트 하나를 뽑자면 오늘 언급이 됐던 P&T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P&T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접근하는지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최명장 전문가님 노란톡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샵 008 2번으로 최명장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혜가 예상되는 K배터리 장비 중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P&T 만나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뒤로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JW 중외제약 제약과 또 바이오 관련주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JW 중외제약 오늘 12.79% 오른 채 2만 6천 9백 원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색량을 울려준 골든벨로 오늘 종목명 이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 대한약사회 회장이 7일이었습니다. 지난 7일 JW 중외제약을 방문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해 조속한 생산 증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협조를 하자라고 손을 내민 만큼 기대감에 오늘 또 주가가 상승해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12.79% 오른 채로 2만 6천 9백 원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당 종목 꾸준히 봐도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명상 전문가님과 함께 JW 중외제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면 변비약 하라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변비랑 JW 중외제약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대한약사회에서 방문한 이유도 변비약 관련 부분인데, 다른 것도 있지만, 이 JW 중외제약의 제품 중에 듀라칸 시럽이라고 있어요. 어떤 건? 듀라칸.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변명을 하기를, 이게 지금 판매 중단이 됐다가 다시 판매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급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대한약사회에서 방문을 했던 건데,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일단 원제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기타 여러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판매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최근 몇 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인하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라칸 시럽도 이제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봐야 돈도 안 되거나 오히려 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매하기가 힘들었던 애로점이 있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당 이슈로 또 급등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해당 종목이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네, 한번 볼까요? 네, 볼까요? 일단 차트를 보기 앞전에 이 회사의 일단 매출과 이익을 한번 보자고요. 네, 잘 팔고 있는지. 지금 일단 최근 이 회사의 현재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최근 3년만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에 계속 증가하는 게 보여요. 2020년에 한 5,500억, 그다음에 2021년에는 6,000억이 좀 넘었고,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 7,000억에 입박하는. 일단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매출액이 는다는 것은 일단 회사가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매출이 성장하면 당연히 이익은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영업이익도 적자해서 지금 전년도 기준 630억, 흑자가 났던 상황이고, 올해 일단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가이던스도 보면 매출액 7,600억에 영업이익이 한 80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우상량 기조를 그리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상승하고 이익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가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상량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매출 쪽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마감가가 2만 6,900원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님? 거래량도 좀 터지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 사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기초 분석을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상량 해서 지금 현재 2만 7천 원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길게 보면 주봉을 한번 보죠.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앞전 이 고점 라인, 이 고점 라인하고 지금 현재 가격대하고 약간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저항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 저항대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저항대를 뚫으려고 그러면 이제 곧 2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제약주니까. 제약주니까.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는 좀 삐께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최근 2분기 실적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에서는 살짝 사이드로 비켜나 있지만,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적을 확인을 하고 새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언제쯤 이 실적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지 혹시나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최명장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제약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중외제약, JW 중외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지 만나보시죠. 입이 근질근질 걸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에코프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100만 원을 넘는 이른바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감가는 100만 원을 지켜내지 못하고 현재 1.53% 떨어진 채 96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101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7월 13일 장중 기록했던 52주 신고가인 현재 6만 3천 913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거의 1천 프로 넘게 급등한 겁니다. 관련돼서 100만 원을 넘긴 황제주로 등극이 된 만큼 에코프로 어디까지 더 상승이 가능할지 시장,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시장에서 또 핵심주로 떠올랐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신고가 랠리는 언제까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입니다. 신고가 랠리가 대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제 좀 무섭습니다. 황제주까지 가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는 저나 앵커님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임하고 있는 상당수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핫한 종목이죠. 그렇죠.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00만 원은 넘어갈 거라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100만 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이 넘어와서 오늘은 음봉은 마감됐지만 이게 다시 한 번 100만 원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워서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 팔은 물량, 그럼 누가 샀겠어요, 개인들이 팔았으면. 오늘 외국인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다 팔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 가격에 100만 원 한 번 치고 그냥 내리막을 간다 그러면 재미없죠. 그리고 심리의 영역인가요? 여기는 심리의 영역도 있습니다. 심리의 영역도 있군요. 왜냐하면 앵커님이 큰 메이저 어떤 주식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팔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때로는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다시 한 번 주가를 또 좀 사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100만 원 언제래서 이번 주는,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하죠? 그럼요. 이번 주가 중요한데 이번 주에 100만 원 위에서 다시 한 번 또 놓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결론,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은? 그러니까 상승, 우리가 기대치만큼 한 10% 정도는 오를 수 있겠죠. 15% 정도도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만 원 가정한다고 하면 한 115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115만 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이 회사의 주가가 어디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성장성이 많이, 성장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회사들의 상장.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한 번 볼까요? 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상장돼 있는 상장사가 3개입니다. 네, 그렇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에이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 2위에. 맞습니다. 두 개 합치면 아마 총 비중이 한 13% 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 중인 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 중 이 두 개가 지금 상장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쪽에 지금 자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투자 전에 이제 자금을 모집을 하죠. 3자 배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제가 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는 안 나올 거라고 보냐 하면. 이렇게 좋은 자회사들이 또 계속 상장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그게 왜 주가에도 충분히 모멘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과거에 여러분은 카카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를 보게 되면 그때 자회사를 상장을 엄청 시키면서 17만 3천 원인가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카카오를 잠깐 볼게요. 네, 2021년 6월 기준으로 17만 3천 원. 이때가 막 상장이, 자회사 상장이 막 이루어지고 기대감이 부풀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17만 3천 원을 정확하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도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100만 원 이상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신규 적금보다는, 보유자는 천천히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신규 적금은 조금 신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신규 적금은 자세하자.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황제주로 등극을 한 만큼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에코프로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 뒤로 하고 저희 바로 네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이 카카오를 비유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종목 카카오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카카오 오늘 AI 열풍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카오, 네카우의 주가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만 9천 원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확히는 4만 9천 8백 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는 카카오 AI 화가 관련돼서 종목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토스페이에 관련된 오프라인 결제 진출이라든지 AI 화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주가와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던 카카오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주세요. 지루한 바닥은 어디까지? 아까 에코프로랑은 전혀 반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신고까렐리 어디까지 갈까? 이야기를 에코프로랑은 했었는데 카카오는 대체 부진한 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자회사 상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오늘 이슈 종목을 두 가지 종목을 가져오라고 접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잘 올라가는 종목만 또 얘기를 하면 또 카카오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 또 이렇게 손해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카카오를 오늘 가져오게 됐는데 아마 카카오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신 분들도 아직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죠. 네이버랑 카카온데 그래도 올라오겠지. 믿고 있다고 이런 느낌 아닐까요? 여기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죠. 정말요? 그럼요. 네이버도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하라겠지만 굳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네이버를 선택하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카카오는 자회사를 계속 상장시키면서 그러니까 알자가 자꾸 빠져나오는 거죠. 물론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회사들이 대단한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는 껍데기 알맹이는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네이버는 그게 자회사들이 아직 집중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아직도 상장할 기업들이 많아요. 그때 하도 여론이 좋지가 않아서 상장 중단을 했었죠. 그런데 왜 이게 또 나중에 때가 되면 자회사를 상장시켜야 되냐면 그 FI라고 해서 우리가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다른 엔터라든지 다른 자회사 중에 보면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자금을 엑시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면 언젠가 또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상장을 시키는 작업이 또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는 조금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좀 더 좋게 봤던 거고 다만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은 부분을 들어가기보다는 단순히 우리 카카오톡 많이 써요. 아직도. 그렇죠. 국내에서는 솔직히 노란톡 빼고는 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는 대국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문어발 사업의 확장. 그리고 카카오 대리라든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도부터 얘기까지. 카카오는 이거죠. 카카오 플랫폼을 가지고 최대한의 수익이 되는 돈되는 모델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좋긴 하지만 너무 그런 문어발 확장이 되면 선택과 집중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적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 분석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7만 3천 원부터 해서 꾸준히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신없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탈출 기회를 안 줘요. 매도할 만하면 근처에 왔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지난 전년이죠. 2022년 10월쯤에 저점이 형성됐어요. 4만 6천 5백 원. 그리고 지금 그 언절리입니다. 다시 내려와서. 그러면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과대낙폭. 17만 3천 원부터 4만 원대에 왔으니까 일단 많이 빠졌지 않냐. 그렇죠. 객관적으로 많이 빠졌죠. 기업의 내적 상황을 배제하고 말입니다. 단순한 가격만 보면 충분히 많이 빠진 게 맞고 충분히 누구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영역대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앞전에 그런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언저리까지 왔지만 지금 최근에 시장이 그래도 좀 살아났습니다. 그게 특정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지의 역할이 컸다 하더라도 살아나는 과정에서 이 기업도 어느 정도 주가금 따라 올라와줘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수하려고 하는 힘보다 매도하려는 힘이 아직은 강하다는 거죠. 매도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저점인 4만 6천 5백 원 언저리에서 내려오면 사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시면 이 5만 5천 원부터 6만 5천 원 자의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가 엄청 두텁습니다. 왜냐하면 약 10개월간에 만들어진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뚫으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그만큼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희망적인 부분 하나만 보면 최근에 수급에서 최근에 수급에서 그래도 외국인이 간헐적이나마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받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수급을 체킹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체크하면서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에코프로와 비교를 했습니다만 카카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도 수급적으로 체크해 보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노려보는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008 2번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최명장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 4가지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골든벨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그래서 이 컨셉에 맞게 원래는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다고 해서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전문가님이 종목을 고르는 기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전문가님들도 계시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차트적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스타일은 어떤지 최명장 스타일은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목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는데 보통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두 가지요. 바텀업 방식이 있고 탑다운 방식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그때 환경에 따라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 예를 들어서 전개차가 앞으로 대세다. 그러면 그 관련된 섹터들을 찾아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소재 업체도 있고 장비 업체도 있고 지금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게 또 새로운 트렌드로 충분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그 섹터에 충분히 속할 그리고 그 안에서 수혜를 충분히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는 작업이죠. 이런 방식의 어떤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트렌드가 아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주식을 한 24, 5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워낙 종목 수가 많은 2천 개가 2천 수백 개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그래도 알고 있는 게 한 80%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종목 이름만 들어도 이놈이 좋다, 괜찮다, 나쁘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기초 분색에서 아니면 이슈와 관련돼서 해당 종목이 제 관심 종목 중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을 매일 그 기업의 내부를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됐을 때 그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을 분색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공통점은 일단 회사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안정적이어야 된다. 회사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네요? 크게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장 전문가님 스타일을 좀 알아봤는데요. 들어보시면서 나도 우리 최명장 전문가님과 함께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도 히든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최명장 전문가님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여쭤봐도 됩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또 핫한 키워드들이 사실 있거든요. 저는 개인 투자자라서 이런 것들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최근에 이제 트위터 대악마로 메타에서 스레드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관련주가 급등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앞으로 메타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핫해지고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그건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 100% 라이브입니다. 두 종목이 상한가 같죠. 그런데 두 종목 다 어제도 급등, 오늘도 상한가인데 제 기억에 하나는 점 상한가를 갖고 하나는 양봉을 그리면서 상한가 붙었어요. 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둘 다 온라인 대행업체입니다. 광고 대행업체. 그러면 스레드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그 회사 둘 다 제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보니 현재 실적과 매출과 현재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모멘텀 플레이로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겠으나 어느 정도 이것도 역시 단기 이슈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다만 지금 이틀 영수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예요. 내일 또 분명히 급등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당장 이 회사가 크게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관심이 쏠릴 때는 일단 주가가 우상향으로 더 거래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얘기했던 매출이나 이익 대비해서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좀 고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선수들은 내일 덤벼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스레드 관련주들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이슈를 분석해 주시는 거 보시니까 우리 최명장 전문가님 스타일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시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문자 샵 008 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최명장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께서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규칙이 있습니다. 종목명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 3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이 맞춰주실 텐데 전문가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희 그러면 히든 종목 힌트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힌트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회사는 관련 분야에서 세계 유일의 일관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네, 그러니까 A, B, C, D까지 확실하게 다 하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끝인가요? 또 두 번째를 얘기해야 합니까? 네, 두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글로벌 1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투자할 때 1위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넘버 원. 네, 넘버 원. 최초라는 것보다 1위가 중요합니다. 최초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초는 과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후발 주자가 더 강력한 기술이나 더 나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초라는 것은. 하지만 유일, 그 다음에 세계 1위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프리미엄에 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힌트는 수주장고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그냥 먹고 살 걸 다 준비해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힌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세계 유일 일괄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넘버 원이다. 글로벌 1위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세 번째는 수주장고 역대 최대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정 기간 동안 넉넉하게 버틸 수 있을 만한 곳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좁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이면 게임이다, 건설이면 건설이다, 배면 조선이면 조선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좁혀주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 힌트만 듣고서는 알송달송할 것 같거든요. 준비해 주신 자료 더 있다고요? 네, 거기에 앞서서 일단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앵커님이 얘기한 섹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네네네. 진짜? 거기서 그 중에 하나이고. 네, 좀 뒷걸음질 치면서 잡았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드리면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 4% 아닙니까? 3% 안 되죠. 3% 안 되나? 은행에 돈 넣으면 3%가 안 줄 겁니다. 어찌됐건 2%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해마다 배당을 350원 줘요. 350원? 네, 이게 강력한 힌트예요. 이게 강력한 힌트예요? 350원 주는데 시가 배당으로 치면 한 3% 정도 됩니다. 3%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꾸준히 3% 정도의 배당을 준다면 이 회사가 일단 주가 상승은 둘째 치고 연말까지 가져갔을 때 일단 배당만 해도 3%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은행 이자만큼 내 돈에 대한 은행에 안 넣어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은행 이자만큼의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수주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이 붙어준다 그러면 주가 상승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힌트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봉 차트예요. 연봉. 보통 투자자들 연봉은 잘 안 보죠. 이 연봉을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97년부터 해서 지금 크게 시세를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2007년쯤에, 2007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어지간한 종목들은 다 막 신고가가 나갈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때 조선주 아시죠? 전 그때 너무 꼼꼼하여서. 네, 그때 뭐 에스텍 조선은, 에스텍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의 국모도 할 정도. 조선의 국모도요? 그 정도로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그때 따라서 상승을 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치 수주 일감을 따내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올해는 아마 사상 최대 매출액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익도 따라온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의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매수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 해당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우리가 일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기적 분석도 좋고 기본적 분석도 좋고 다 좋단 말이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많이 알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일단 자산과 부채를 한번 보자고요. 자산과 부채. 지금 보시게 되면 자산이 지금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자산이 증가하는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부채도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산이 올라오는 건 좋았는데 부채까지 올라오니까 이건 별로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자본총계를 보게 되면 자본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본총계도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자산이나 부채가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니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회사처럼 자산과 부채가 같이 증가하는데 자본총계가 따라 올라오는 이런 경우는 아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관련돼서 자세하게 또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나누어 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체킹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 이 종목이 나는 무엇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힌트를 좀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어떤 종목인지 감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힌트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그래서 또 TV를 보시는 분들은 또 애가 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좋아 보이고 사고 싶은데 무슨 종목이냐. 대신 그렇다고 종목명을 공개해 줄 수는 없고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요즘은 또 워낙 인터넷 데이터가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죠. 그럼요. 데이터가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여하튼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 지금 일단 2021년 잠깐 주출하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의 영업이 증권 가해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힌트 여기서 나갑니다. 일단 BPS가 5천 원인데 PBR이 2배라는 것은 주가가 만 원이 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힌트고 그다음에 주당 배당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350원인데 시가 배당금이 한 3%라 그러면 이거 역시 만 몇 천 원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강력한 힌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 여러 가지 있죠. 그걸 섞어서 찾으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알고 싶으면 노란톡에 오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최명장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드렸는데 나는 이 종목이 뭔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전략 노란톡에서 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최명장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저희가 큰 화면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최명장 전문가님 노란톡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히든 종목까지 선물로 드린 만큼 꼭 챙겨가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신 저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전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